아들을 정말 좋아하시잖아요. 좋아하지. 내가 고등학교 때 성악을 하려다 못했는데 이제 60 나이 돼서 내가 노래 좀 공부해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성악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. 제 기억에 제가 KB 시장실에 갔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아들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때 진짜 긍정했었어요. 그때.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들 내가 잃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은 우리 하늘에 있는 우리 아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할 텐데 나를 빛나게 하면 그 빛이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아들이 아빠 보고 싶을 때 찾기 힘드니까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되면 우리 아들이 나를 빨리 찾으라고 난 열심히 이렇게 살아서 오늘 상도 받게 됐다. 그러니 우리 아들하고 오늘 같이 노래를 한번 내가 축배의 노래 한번 해주겠다.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를 한 거야. 그게 이제 축배의 노래지. 2014 KBS 연기대상 우수연기상 박영규 오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 기분 좋은 상패를 들고 제가 우리 아들을 향해서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. 리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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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렐리아 에디카 리치 게라 벨레 참 피어라 그렇게 노래하는 걸 좋아해. 수상수강하는 데 노래할 정도면 보통 때 어떻게 노래하겠어. 진짜 저희랑 뭐 진짜 오죽했으면 수상 시작할 때도 노래하네. 그러면 노래를 좀 한 곡 좀 해주세요. 한 곡 시작했어.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노래 또 하니까. 이거 박영규 씨 노래를 안 들으면 오늘 원없이 어둡이예요. 그라나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진짜 약간 마음이 그죠?